여행요? 나 그런 거 모르는데. 그리고요, 저 안 가요. 부환장님께서 같이 가시려고 했던 분 있죠? 그분하고 같이 가세요. 아, 그래서 지금 싫다는 겁니까? 당연히 싫죠. 전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아세요? 기분 나빠서 가기 싫어요. 아시겠어요? 그러지 말고 같이 좀 갑시다. 내가 참석한다고 통보도 했고,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이. 강 선생. 아니 지금 사람말이 안 들려요? 간 도요. 내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, 나 같으면. 그게 어디 부탁이에요? 은박 지르는 거지? 저도 옷 사 입어야 되는 건 아니죠? 있던 데로 갈 건데. 괜찮으면,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아유, 간 도요, 간 도. 애걸복근. 아, 나도 안 가요. 안 가고 말지, 치사해서. 에잇, 쫌생이. 힝! 어? 강 선생님도 있었네. 우리 언제 퇴직 한번 해야지. 왜요? 강 선생님, 임시직 다음 주에 끝나잖아. 어디가 좋아요? 정하세요. 주인공이니까. 여유 있겠다고 얘기를 하죠. 찾았는데. 아, 혼자 있고 싶은가 보네. 나 나가줄까요? 마음대로 하세요. 저 앉아봐요. 3개월 진짜 빠르다. 엊그제 강 선생님이 오신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아이들하고 익숙할만하니까 떠나네요. 네, 강 선생님 교실에 가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럼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? 음, 섭섭해하지 마라.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. 아시죠? 졸업식 그 유명한 연설. 주말에 나랑 전시회 갈래요? 글쎄요. 저 엄청 바쁠 것 같은데. 바쁘면 어쩔 수 없죠, 뭐. 어, 저 수업 있어요. 조금 이따 봐요. 어떻게 이니시를 미워하겠어요? 이니시, 나 이니시 좋아해도 되죠?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좋아해도 되는 거죠? 어, 학교야. 어, 형. 민수 어디 갔어? 집에 왔어, 윤호규네 집에. 아, 오늘 가는 날이었어? 거기 가는 거 알고 있었어? 응. 그럼 너 혹시 그것도 알고 있네? 민수가 왜 독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지? 뭐? 민수가? 아유, 오늘은 시댁이가 잘 사 맞았네. 아, 근데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? 모르겠다, 나도. 와보니까 안 보이시네. 어머니, 어머니, 언제 오셨어요? 할머니, 장으로 가셨어요? 아니, 오늘 인수가 온다는구나. 인수가요? 어, 그래. 아니, 그럼 마늘 깐 거 또 다 털어서. 아유, 뭐 뭐 샀어? 푸짐하게 샀네. 응. 처제에 올 때가 됐죠? 어. 아유, 다들 있었구나. 닥실아. 어. 너 가게 좀 나가봐라. 네? 그리고 에미는 이거 만들어야지.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에미, 네가 해. 아, 인수가 그동안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네 밥 아니겠니? 고맙습니다, 어머니. 그래, 자, 어서 준비하자. 제가 다듬을게요. 응. 자, 가서. 그래. 여기 있네. 처제. 응? 안녕하셨어요, 어머니. 어머, 인수야. 아, 언니. 인수 왔어. 안녕하셨어요, 어머니. 아이고. 고맙네.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먼. 어머, 인수야. 아하하하. 의사들 팀에. 아우, 너무. 장한 일 있다, 얘. 장애, 장애. 아우, 정말 나가자고 해준 거 진짜 고마워요. 아우, 나 그 자리에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네, 진짜. 아우. 신경세포가 하나씩 베베 꼬일 뻔했어요. 그죠? 네. 어,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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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냄새는 기가 막혀요. 아우, 이제 출출했는데. 아우. 자. 네. 음. 맛있네. 음. 아줌마 떡볶이 1인분하고요. 순대도 드세요. 간이랑 염통 많이 주시고요. 부원사님 뭐 드실 거예요? 네. 같이 먹을 거 아니였어요? 아뇨. 저 혼자 이거 다 먹어도 모자라요. 저녁 튀김 추가요.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래? 다 됐지? 그럼 가자. 그만하세요. 이모 할머니. 전 못 믿어요. 어머니. 진짜야. 초등학교 입학식 날 모두들 나란히 나란히 줄 수 있는데 너 혼자 서서 오줌 쌓다니까르. 아유. 지혜비 닮아서 그렇지 뭐. 그런가? 형부도 그랬어요? 일곱 살 때까지 오줌 싸겼지. 자다가 이불에 지도도 그리고. 안 믿겨요 형부. 어머니. 저도 체면 있는데 화자 좀 바꿔주세요. 기억나나보네 이제야. 예. 지혜미야. 인수 시집부터 보내야겠다. 아니 어제 결혼을 안 했더니 이 노촌이를 어디다 써. 예. 결혼시켜야죠. 어른내면 꼭 결혼을 해야 돼요? 아이고. 저거 저거 어른들 앞에서 말하는 것 좀 봐. 아니. 가만히 보니까 지훈이가 인수 어릴 때 판박이 아니야? 응.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훈이가 인수를 많이 닮았네. 아니에요. 왜? 나 닮은 거 싫어? 응. 아이고. 왜 대답이 없어? 이모가 물으시잖아. 아이고. 저거 봐. 지 싫으면 죽어도 안 하잖아. 저것도 닮았다니까. 지훈은 딱 지 아버지고. 응. 맞지 언니. 아 그럼. 자식인데 어디서나. 예. 지훈은 오줌싸개만 닮은 거 아니야. 성품하며. 말없이 웃는 거 하며. 이거 봐. 앉아있는 자세하며. 떡살판이야. 아주 찍었어. 찍었어. 그치 언니. 자꾸 놀리는 거 같아요. 어머. 놀리면 싫어? 기분 나빠? 아이고. 이거 좀 먹어. 너 좋아하는 거잖아. 어. 지훈이도 단감 좋아하니? 이모 닮았으면 너도 좋아할 거 같은데. 너 자꾸 왜 그래? 언니. 먹어. 아유. 얘가 괜히 그런다. 아이고. 자. 얘 얘. 인수연.